주방에 가서 보내는 게 또 와요 독일로 오는 걸 보내는 게 또 와요 잘 보내는 게 또 와요 버스는 그냥 진해 마음대로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찍은 사진 버스들이 이미 갔어 그리고 한바탕 또 온 버스들이에요 걔네 얘네랑 맞물리면서 얘네가 앞으로 못가 지금 앞으로 못가고 우리가 지금 못가고 얘네 버스가 왜 우회전에서 저쪽 버스천선으로 가야되나요? 쟤네랑 맞물리는거야 우리도 우회전에서 가야돼 지금 직진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저기서 기다리면서 앞으로 오는 차를 못봤어 계속 얘네가 가로를 막고 있어가지고 진짜 와 이거봐 계속 앞으로 내려 계속 진짜 그냥 여기 바로 들어가진 않잖아 또 이쪽 차선이 착한게 또 이쪽 직진을 안해 안하는거야 어차피 못가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가요? 이거봐 저 앞으로 계속 온거 같아 420번 지금 틈도 안줘 틈을 일부러 안준다구요 저거 저거 조기를 찍어줘요 여기 틈 안주려고 여기를 계속 계속 붙였어 얘 봐봐 얘 뻘쭈 오 맞죠? 아니네 어떡해 어떡할건데 이제 봐봐 진짜 난리다 버스 비켜 버스 비켜 또 초록볼이야 우린 그냥 우회전으로 직진을 못해? 해봐 못해 어디로 가야 근데 우리 우회전으로 저 택시봐봐 저 택시 택시도 못가 굳건한 택시 택시도 이제 버스에서 줘요 아니 미쳤다 진짜 이 버스들 이게 지금 우와 진짜 보여요? 양재역가 된다 보다 이 버스들 대단하다 미쳤다 이끝들이 계속 우회전으로 차선을 해야지 건너편은 좀 양심적으로 안가던데 얘네는 저쪽 차선을 다 멈춥 얘네만 어디거지요? 얘네가 저기 양재역가 된거지요 미쳤다 우리 우회전 안주서로 같이 치는거에요 우리 아까 여기 앞페이스도 있죠 와 이제 소름이 다 와 그냥 끝까지 양재역까지 알죠 네? 어디로 가든 집이 나오니까 와이퍼 한 번만 해줘요 와 양쪽 버스 봐 버스 쪽 이제 양재역까지인가 보다 진짜 진짜 가나? 우리 자유전 못 갈 거 같은데 자유전지 막 갔나? 어 가나? 이 버스 어떻게 가 이제도 빵빵거리는 거 아니야? 비 왔다고 이게 말이 돼요? 아 이랬으면 비쥬 왔다고? 아 이랬으면 비쥬 왔다고? 이게 초본가? 그니까 쟤 왜 저러냐 답답하게 하지 와 나 오늘 차 안 꼴보기 잘했다 진짜 와 이제 좀 뚫렸네 와우 이쪽은 다 뚫려있던데 아까 상당히 거기에 올라가는 것도 그쵸? 이쪽은 또 난리 났네 저쪽 반대쪽 여기는 제일 안너라서 내려가는 쪽이라서 와 속 시원해 진짜 이렇게 앞이 뻥 뚫려야지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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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